오랜만에 술 마셔서 그런가? 네. 저 이렇게 취하도록 마셔본 거 처음이잖아요. 왜냐. 부회장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대기 타느라고. 아 근데 생각하니까 열 받네. 뭐가? 자기는 맨날 술 마시고. 난 술 안 주고. 난 재룡전이나 시키고. 그래서 내가 싫어? 아니 좋아. 어느 날 대열로 와줘서 감동받았어요. 정말 감동스러운 건 내 얼굴이지? 네. 맞아요. 맞았어. 얼굴은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. 이거 비밀인데? 저번에 자장가 불러줬을 때 엄청 감동받았어요. 잠도 잘하고. 내 아저씨 최고. 아니. 아, 아... 아, 아우, 아우. 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? 회장님! 진짜 아이쿠 못 말려 김 비서님 이제 들어오세요? 속은 괜찮으세요? 아 속은 괜찮은데 제 앞날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어떻게 해요? 어제 부회장님한테 큰 실수를 저질러서 무슨... 기억 안나세요? 어제 제가... 부회장님 지갑 가져온거... 저... 부회장님 시계를... 저 입사 한달만에 퇴사하는거 아니겠죠?